한 말씀 읽겠습니다. 프라이센터 오브 시리콘베리 코리안 어소시에이션 페더레이션 를 기입해 주신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산호시에서 이로부터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쓰게 된 것을 확정된 것이 한 6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직 개관을 많이 못한 이유는 사실은 저쪽 건물의 일부를 경찰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산호시 경찰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하느라고 약간 개관식이 사실 늦어졌습니다. 서둘러서 개관식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약 50여 년의 이민 히스토리가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한인 센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가 우리 정말 우리 공포 여러분들이 우리가 1,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시그네처를 해주시고 페티션 청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상세시에 이 건물을 얻기 위한 교섭을 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우리 교민들이 애써주시고 그 결과 또 오늘 같은 이런 아담하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잘 쓸 수 있는 건물을 이렇게 사용권을 얻어서 우리가 약 1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건은 1년 동안의 시험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살 없이 잘 쓰면 자동적으로 10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이 지역 네이버호들조차도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댄싱 프로그램이라든가 쿠킹 클래스라든가 또는 뉴스 튜터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우리 네이버호 식구들도 많이 웰컴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시작됐어요. 요가 프로그램은 벌써 두 번째 이 방에서 진행을 했고요. 요리 학교도 있고 또 플라워 클래스도 곧 열릴 거고 또 많은 프로그래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어하시면서 보신 것처럼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들을 우리 교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단결하고 또 그래서 우리 한 커뮤니티가 이 지역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 사회, 미국이란 사회에 좋은 인재들을 길러면서 우리 유스들, 자녀들을 길러서 미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내야 되고 또 이런 이 장소가 더 뿐만 아니라 또 봉사의 장소가 또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대관식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이 조금 더 주류 사회를 우리의 역할과 우리들의 하는 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는 장이 되어서 저희도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많은 우리 기민들 이정관 총영사님, 칸센초 신의원, 또 우리 호세 세베스 밀폐라스 시장님 또 우리 자랑 중에 하나인 우리 1.5세 2세 루시코 연방판사도 와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우리 한인 횟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축하할 일이고 또 경사할 일인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건물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인센터로 활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자주 활용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떤 부득이 있는지,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한국인, 이 시장에서, 45년간, 이 시장에서, about 45 years I believe one of the I think old guy would be Mr. Chang over here he's the first president and second president of Korean American Federation in Silicon Valley so this place is not only for the community service but only for not only for the Korean community but also we're going to open to our neighborhood here this is a district one but we are welcome to anybody in the city of San Jose even neighborhood Sannecar and Sunnybank so for that this this building will be a good you know basement framework for united united Korean community but also link with other neighborhood around here so we can build some very influence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hood but also we can